처음 범빙오시죠 왜 여기서 넋두리를 하냐 여기서 살풀이 하니 내 과일은 소중하다고 10년 써야지 네? 맞아? 됐어? 응 갈게 응 미쳤나 봐 엄청 미끄러워 많이 좋아할거죠 옷 버렸어 옷이 거셔가지고 괜찮아 무릎이랑 오빠 못 봤어? 슬라이딩하는거? 아니 발목 괜찮아? 아니야 그냥 미끄러진거야 허리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완전히 이끼 이끼 30점을 만들고 가야지 알았어 잔소리 듣는다 야 씨 이렇게 야 여기 장난아니야 30점 30점 거기 아니야 확고점이야 화내네 응 확고점 어떡해 어떡해 어 어피치? 어 피치? 누가 이렇게 거꾸로 주는 거야 킥을 연화 크럭스라고 연화 크럭스도 저기요, 잘못 거셨어요. 거시고 걸어야죠. 안 낭진낭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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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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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나이씨.. 초라.. 어? 사그셨네요? 그새 늙으셨네요? 대둔산.. 존나 재밌다 대둔산 근데 조금 짜증나 왜? 아 내가 자신있었는데.. 아니 이번 뿐만 아니라 다 턱디치에서도 저를 좋아 턱디치에서도 저를 좋아 갈게 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만이라서 잘 보이네 화이팅 가봐 가봐 응 응 잘? 육 피치 시작 너무 쎄 보인다 여기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거든 응 근데 그때는 돼지였을때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 같긴 한데 안 돼 초기광고기 너 홀드좋아 응 초기광고기 진으로 걔는 중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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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풀 두툼가 해야지 모르겠다고 서로 어? 왜이렇게 쉽지? 쉽게있래? 어? 어? 나 되게 어렵게 썼던 느낌이 들었었는데 야 역시 살 빼야돼 오케이 출전 출전 . 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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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완료 돌려줘 돌려줘 그렇게 주스러 가다가 죽은 사람 한둘 봐야지 그래가지고 안보이는 데는 가져가지 말라 그러잖아 등반 누트 쪽도 아니고 어딘지 알아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내려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가져가지 말라 그러지 위험하니까 심 봤어? 심 봤어? 심 봤어? 심 봤어? 경남이 진짜 기억할거야 내가 왜 떨궜어? 경남이가 찾아갖고 간다고 스위트하게 하지 그냥 어? 왜 다 버리라 그래? 내가 다 기억해 왜 떨궜냐고 빨리 얘기해 봐 끼다가 그렇지 이거 봐 젖도 안 끼니까 주기적으로 깨야지 올라가 올라가서 확보해 확보하고 올라가 확보 제일 길게 해가지고 여기? 어 턱 위에 올라가요 아 이거 해 아 이거 해 어우 빌리에 세범 온 것 같아 그치? 여기다 확보 확보 아니니까 딱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찾을 수 있어 나 막 고민하고 있어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내 장갑이 저기 있는데 있으면 찾아야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어 여기서 그쪽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걸어야지 됐어 이제 이제 떨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럼 이제 저쪽이 어디서 기능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